괜찮아요 괜찮아요 첫판은 괜찮아요 아 진짜 수비팀 승리 아 19점 아 아 내 진짜네 진짜 아 레전드 진짜 멀어지잖아 아 테일아 근데 너 지금 너무 킬 대시 7킬 18 대 7킬 15 대 이런데 지금 남 탓을 할 수 있어? 너 이런데 지금 남 탓을 해?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캐리 할 수 있는지 피지컬 가지고 있어? 어? 너 지금 문제가 있었구나 너한테 찾았어 됐어 문제가 있었어 나한테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야 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팀은 그냥 팀일 뿐 1대9 게임이다 발란트는 5대5 게임이네 1대9 게임 솔랭은 1대9 게임이었어 상점에 훈련장 카드 떴거든요 훈련장 카드 이거다 랭크도 훈련장이란 마인드 가져가면서 됐다 이게 맞다 칭호도 바꿔 프리미어 이그니션 챔피언? 아니 챔피언의 타이틀 니 갖고 있지마 넌 뭘 갖고 있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단 마인드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다시 공격 랭크 내원 행돌형이야? 미안하게 됐다 재물 부탁드릴게요 재물 성장의 발판 원해가이십마스 어스 어어어어어 재물은 딱 들어있게 재물 됐어 왔어 느낌 왔어 이번 라운드 가져왔어 1명 남았다 트랩을 트랩기, okay? 가고 있어 Okay, go brish 트랩 부수고 가자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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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트랩,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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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트랩,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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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가자, 앞에 C 러시피 러시피 B 가자, 내가 궁 써줄게 사이트는 먹을 수 있어요, 리테이크만 안 당하면 돼 네, 더 무력화돼 제트니 들어가보실? 네온이랑 싸울게 네온이랑 싸울게 네온이랑 싸울게 야, 싸워, 싸워, 싸워 머리 다 깬다 머리 다 깨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아, 왜? 그냥 궁 써도 될 때 원하면 아니야, 넥라운드, 넥라운드 해할게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온다, 나온다 궁 쓸게, 네온한테 네온, 네온, 네온 싸이 들어가볼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행도렬! 놀아줄 시간 없어 미안한데 저 레디언트 가야됩니다 영도리 형님. 미안합니다. 칼잔을 뚫을 시간. 잠시만요. 잠시만요. 1v1. 사이퍼, 사이퍼. 트레이드, 플리즈. 근데 아이선은 확실히 개사이가 맞긴 하다. 내가 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아이선은 개사이가 맞아. 캐릭터 조싹이야. 넌 죽은거에요. 다행히 죽은거에요. 그냥 죽을래. 그냥 죽을래. 그냥 죽을래. 넷. 렛츠고. 이 위치는 파악됐다. 아 트랩 1대2니까 멘탈 별로 안 나간다 스코어에 있어서 좀 압박이 오는 스타일인데 내가 그렇게 확인했어 야 근데 우리 팀은 3킬, 4킬, 7킬 7킬까지 그렇다 쳐도 3킬, 4킬은 이거야 에반데 이 게임도 아.. 이 게임 좀 빡센데 아.. 아니 밑에 3명킬 합쳐도 4킬 아려면 아우.. 안 돼 내가 한번 미드 가서 쏴보자 미드 가서 쏴보자 막방까지 니 위치는 파악됐다 아아.. 아 갔다 아 갔다 게임 아..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오케이 난 잘했으니까 오케이 단판보자 괜찮아 난 잘했어 범범 아이 기비 범 롤넨스, 캔유 택 더 범? 범범범범 오케이 오케이 미 택 범 홈스. 히터. 아 구석잠 worldly 홈스. 범when Rabbi at the end 희망.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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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넌 불안정화 캐시 파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이겼다 2250원... 2550원 3개가 없었다 치 faz bod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살아남았다는 건 더 강해졌단 뜻이지 살아남았다는 건 더 강해졌단 뜻이지 13 대 11로 이겨주면서 와 아이소 개사기다 진짜 이 저지력이 너무 좋은데? 아이소 개사기다 진짜 아이소 개사기다